요셉 장학자단을 설립하신 장례연 선수님을 모시고 요셉 장학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Ph.D. 김세방 선교사님 장학증서 위 사람은 보금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생문적 성취를 이루고 이케 요셉 장학재단의 2022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널리 전파하는 일꾼으로 평생 헌신하기를 기원하며 장학금 2천불과 장학승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8월 12일 요셉 장학재단 대표 장미은 MDB 수키모덕 신학생 이하동 MDB 양선우 전도사 장학증서 이하동 MDB 임지용 신학생 장학증서 이하동 디미인 정인수 목사 장학증서 이하동 우리 피토조 전도사님은 지금 수련회 강사로 참석 중이라 우리 성원님이 수여 받겠습니다. 장학증서 MDB 피토조 전도사 이하동 PhD 최영준 목사 장학증서 이하동 MDB 최영은 전도사 장학증서 이하동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장학생들은 잠깐 서계시고 기념촬영을 하신 후에 산수갑산2에서 12시 30분에 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우리 요셉 우리 그 북카페에서 티타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학 그 요셉 장학재단 재단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셉 장학재단은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장학재단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요셉 장학재단은 퀸즈 장로회를 개척한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키신 고 장용증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을 기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